현대오피스 겸용제본기 ST250RW 1대1제본기로 3대1와이어링과 플라스틱링의 두가지 제본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용지 규격 조절을 할 수 있고 U자형 청공핸들로 1회 최대 스모맥까지 부드럽게 청공합니다. 와이어링은 135맥, 플라스틱링 제본은 최대 450맥까지 할 수 있으며 주로 자료정리용으로 사용됩니다. 청공마진 조절레버를 돌리면 청공마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 받침대로 문서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기기 앞면에 링거리가 장착되어 있어 신속한 제본을 도와줍니다. 와이어링 압착시 링 규격 조절레버로 링 사이즈에 알맞은 제본이 가능하며 플라스틱링의 벌링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기 좌측의 넓은 서랍식 파지암으로 청공된 용지 찌꺼기를 간편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 용지 규격과 청공마진을 설정합니다. 청공할 용지를 3대1 와이어링 청공틀에 넣고 청공핸들을 앞으로 당겨 청공합니다. 링거리에 링을 걸고 청공한 용지를 걸어줍니다. 링 규격 조절레버를 사용한 링 사이즈에 맞춰줍니다. 문서를 와이어 압착콤에 넣고 제본 핸들을 앞으로 당겨 링을 닫아줍니다. 제본 완성! 용지 규격과 청공마진을 설정합니다. 청공할 용지를 플라스틱링 청공틀에 넣고 청공핸들을 앞으로 당겨 청공합니다. 제본 틀에 플라스틱링을 걸고 제본 핸들을 앞으로 당겨 링을 열어줍니다. 청공된 용지를 링에 걸어준 후 제본 핸들을 뒤로 밀어 링을 닫아줍니다. 제본 완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명 전의 오랫동안입니다. 롱파트카페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통합한 현대오피스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완전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